나스닥 지수, S&P500 지수, 이 분야의 한 분이 아주 잘 정리하셨네요. 보시면 미국의 양대 주식시장인 뉴욕 정권 그래서 NISE와 나스닥 시장에 상단된 주식을 함께 포함하는 미국 주식시장의 대표 주가지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고 다른 하나는 스탠다드 앤드 푸얼스 S&P500 지수다. 나스닥은 나스닥만 이름 다루는 것이고 S&P500 지수는 스탠더드 앤드 푸얼스라는 신용평가에서 발표하는 지수고 다우진스는 S&P 다우존스 인다이스라는 회사에서 발표한 주가지수인데 이게 딱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30개 종목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주가지수네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주가만 가지고 비교를 하네요. 같은 미국의 S&P500 지수는 약 500개 종목 한국의 코스피는 200개 종목 그런데 초우량 대기업 30개 주식만 다우지수의 산출 대상이 되고 가장 역사가 오래된 그런 지표입니다. 미국의 S&P500 나스닥 100 등 대부분의 주가지수는 시가총액 방식으로 주가지수를 산출하는데 그러니까 주가 곱하기 주식수를 계산해서 가중치를 두고 주가지수를 산정하는데 다우지수는 좀 독특하네요. 주식수는 관계없고 그냥 오로지 주가만 가지고 이런 걸 평가하는 겁니다. 회사 규모 같은 건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이런 방식을 주가 평균 방식 주가지수라고 그렇게 합니다. 30개 각 기업의 시가총액을 완전히 무시하고 단순히 각 종목의 주가만으로 주가지수를 산출한다. 다우지수는 가장 오래된 지수입니다. 1884는 4년부터 여러분들 나온 것이고 S&P500은 1957년 나스닥 100은 1981년도 30개 종목 가운데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은 애플, 아마존, 암젠, 하니웰, 시스코 시스템, 인텔, 마이크로소프트사만 30개 종목 안에 들어가는 거니까 지금 미국의 기술주를 여러분 대표하고 있는 엔비디아라든지 메타, 테슬라, 알파벳은 다우지수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여기에 조재형 웰스에듀의 부사장께서 이렇게 조언을 한 겁니다. 다우지수는 4만 포인트 경신을 기점으로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데 다우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펀드에 투자를 하실 의향이 있으면 DIA ETF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궁금해 가지고 그러면 가장 다우지수를 추종하는 그런 DIA ETF는 수익률이 얼마냐 이렇게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익률이 5년치인데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 종목으로 다우지수를 추종하는 ETF에 투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보면 이걸 보시게 되면 몇 개를 꼽아봤습니다. 여기 이제 DIA 다우지수를 추종하는 지표가 맨 아래 10년 가격 상승률입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이 푸른색이 S&P500에 여러분 투자하는 경우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 SCHG 여기 이거는 여러분들 S&P500 가운데서도 가장 경쟁력이 있는 뭐 한 100개 정도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나스닥에 투자하는 QQQ 보면 나스닥의 수익률이 가장 높은 거죠. 다우지수 추종 투자는 투자 수익률이 넘어뜨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보시죠. 이걸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이라든지 S&P500이라는 것은 시가총액을 가중치로 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다우는 그냥 주식수는 관계없고 시가총액은 관계없고 그냥 그 회사의 현재 주가만 가지고 이런 평가하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투자지표로 삼기에는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왜 이야기를 드리는 거 아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한번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여기 이런 푸른색이 이제 S&P500입니다. S&P500. 그런데 미국의 반도체 섹터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경우가 이게 왜 주황색이 SMH라는 이름들 반도체 섹터 펀드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밑에 좀 보라색 같은 것이 XOXX라는 반도체 섹터에 이동되는 업체 펀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두 업체 SMH하고 XOXX는 유망한 기업들에게 더 많은 돈을 투자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XSD라는 것은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지만 몇 개 기업인가 한 5, 60개 기업의 동일한 비중으로 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중치를 매기지 않고 이 기업에도 한 3% 이 기업에도 한 3.5% 이렇게 여러분들 모든 회사를 동등하게 여러분들 대화하는 그런 반도체 섹터의 대표적인 펀드가 여기 XSD인데 행편없지 않습니까 수익률이 그러니까 여기에 글을 쓰신 조재영 부사장께서는 다우지수의 여러분들 추종하는 그런 펀드에 투자하고 싶으시면 DIA ETF를 사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수익률이 넘어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시장 평균 수익률을 그냥 거두려면 리스크를 조금 더 안 하려면 그냥 QQQ 같은 그런 나스닥 추종 펀드에 투자하고 그다음 조금 더 안정되게 되면 S&P 500에 투자하고 S&P 500과 여러분들 나스닥 사이를 그냥 조금 더 리스크를 감당해야겠다 하면 SCH 같은 500개 기업 가운데 200개 정도나 여러분들 뽑은 회사에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낫겠구나. 조금 그렇게 좋은 어드바이스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이제 네 잘 모르겠고 네 네 네 네